렛츠 겟 크레이지!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. 저희의 길기가 우츠로 컴백했습니다. 우리 둘째 비어냈으면 뭘 해야 되지요? 비하인드를 찍어야 되지요? 자 이거 한번 우리 엘리언니가 자 보자 보자 등에서 등으로 릴레이 크림 퀴즈! 크림? 크림 퀴즈! 얼쑤! 이거 저희 해봤잖아요. 그렇죠. 최단 시간에 기록한 팁이겠네. 상품이죠. 상품입니다! 우리 아니겠다. 이거 우리가 몇 번 해봤는데요. 우린 못해. 저희가 좀 못하는 게임입니다. 저희는 글렀어요. 이거 최장으로 바꿔만 돼요. 최장 시간을. 아! 그렇구나! 여기 어때? 여기 잘생겼어? 와 이거 어렵다. 얘들아 어렵다. 괜찮아. 해당되는 거? 자 이거가 있고 이거가 있고 이거냐? 이거 뭐야 언니? 삐리비리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이거. 이거야? 야 그만하자.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둥둥둥둥이 없어요? 네. 얘 한 번 맞춰봐. 그냥. 와! 틀렸어. 아니 근데 얘랑 잠깐만요. 여기 이제 금연하게 전체 못 맞출 것 같고요. 얘가 열쇠로 이해했는데 얘가 열쇠로 알아들었고 여기 넌 뭐라고 하냐. 나 이거 계속 그리고 비밀 보는 거 더운가. 더워라. 이렇게 더워? 이렇게 더워라. 난 열쇠. 아 그러네. 야 내가 문제를 해. 아니 휴대폰에서 휴대폰에 사실 그릴 그릴 하려는 게 없어. 아 맞아 맞아. 오늘 되게 비슷하게 변경되어 있네. 저희 얼마나 걸렸어요? 우리 팀워크가 좋네. 2분 30초. 2분. 생각해. 앱 최단시간이 몇 초였어요? 우리가 10초 아닌가? 우리가 10초 아닌가? 그럼 우리네요. 1등이다. 우리가 맞춰서 2분 30초가 아니잖아. 아 맞네.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에 가고 있어 사실. 못 맞으니까. 진짜. 저희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다른 아티스트 분들께서 더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2만. 물러가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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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